안녕하세요 선대선들입니다 오늘은 서로가 네고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레고인가요? 아 그 짝퉁 레고인가요? 짝퉁 레고에요? 네 그렇군요 저는 이거 공룡의 피규어가 많이 있다고 한대요 아 네 뒤에를 보니까 종류가 8가지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건 뭐예요? 이게 무슨 공룡인 줄 알 수 있나요? 몰라요 저는 티라노가 어떤 거예요? 티라노 이거예요 어 그렇네요 티라노돈 티라노돈 얘는 뭐였어요? 얘는 티라노 같은데요 또? 얘도 티라노 같아요? 네 대충 육식공룡 뭔가 익룡이라는 근데 얘는 익룡인 것 같아요 익룡은 나는 공룡이야 푸테라노돈 이거는 이거는 프리케아토프 이거는? 걔는 뭔지 모르겠어 랩퍼? 아 이거 랩터네 랩퍼 랩퍼? 진짜 랩터네 얘랑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서로가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한번 뜯어보세요 이미 한번 뜯었지만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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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선물 내세요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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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있대 왜 이런거 보여주세요 여기 아래 어디지 어디지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좋아 또 다 꺼내줘야죠 네 어이 첫진비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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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안 돼 안 돼 음 음 네 네 뭍게 안 돼요 벌려있어요 네 그러면 서로가 네 여기 이걸 딱 이렇게 해줘요 이걸 여기에 찍으면 됩니다 자 해줄게요 자 음 자 자 짜잔 빨리 한 개 다 하나 완성 자 이제 응 눌러주면 되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네 아이고 완성 완성 자 먼저 어 또 말을 얹어주고 이보세요 네 아니요 엘리 엘리 때문에요 네 엘리 소은아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않아서 어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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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피규어 얘는 랩터 같아요 그쵸 네 아까 똑같은 랩터 같은데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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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만들까 그럼 오늘은 이만 다음에 또 만나요